읽고 싶은 댓글이 혹시나 지나가다 있으면 잠깐 멈춰서 읽어주셔도 되고요. 스틸이 걸린다고 하네요. 아 그러네. 어 이거 잘못 눌렀어. 신고할 뻔했어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온앤오크의 에어온틴 리더 효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라TV 예! 아 감사합니다. 옥수수. 우리 저기 있는 거 다 먹겠어. 나 옥수수. 맛있게 한 번 먹어봐. 이거 진짜. 유토. 유토. 옥수수 카라가 없다. 그거 다 양념. 그 칼리로. 각인가래. 민규야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아요. 아 젤리요. 젤리? 네. 너희 먹이고 싶은데. 과자 났잖아. 젤리가 나. 아 그래 그래. 과자 먹자. 과자 더 많아. 젤이가 좋아하는 게 엄청 많다. 젤리로 먹자. 왜 난 그런 거 먹는데. 저 감자칩 좀. 형이 도와줄게. 형이 도와줄게. 노래 안 가봤지? 안 가봤지 유토는 많이. 엔딩 공주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엔딩 공주잖아 너 엔딩 공주잖아 이거 혹시 생각해 보는데? 그래 그 처음 나오고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뭐야? 그 입술 그 뭐야 그거 아니 그런 거 진짜 몰라도 난 알 수 있어 아 진짜 재겼어 진짜 이거는 치킨 이거 먹어 틀리면 해 그래 이거는 진짜 아주 민망한 일이야 뭐였지? 최선.. 최선.. 난 우즈를 좋아해 얘들아 여러분 최종 목표예요 최종? 난 우즈를 좋아해 우즈를 굳이 걸로 가자 오케이 아 난 우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나중에 나는 우주에 한번 가보고 싶어 진짜요? 우리 표정들 천재예요 감사합니다 저 옥수수로 삼위시 해볼게요 오케이 가자 옥 아니 아니 어떻게 아 진짜로 너무 신기해 낙네 진짜 똑똑한 거 같아 나 알아라 생각 안 난다 네 마지막 코너는 이제 세 번째 코너면서 마지막 코너죠 네 아라TV 노래방 코너인데요 여러분 이번 순서는 오늘의 뭐야 제가 아까 읽었던 거잖아 외치고 네 다 같이 외쳐볼게요 아라TV 노래방 아 아 근데 근데 제가 이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오늘 오늘의 티아이마이거든요 오늘 효진이와 이선이가 오늘 이 시간부로 마실 것 이외에 음식을 내 몸속에 넣는다 그러면은 한 대씩 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요? 맞아요 아 저는 참을 수 있어요? 나도 참을 수 있어 그럼 참으세요 오케이 우리 맛있게 먹자 우리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혹시 육성이야 갈아 마시면 되잖아요 이거 갈아 마시면 되잖아요 음료야 음료수 진짜 맛있어 음료수 안 먹어 니가 안 먹지 말랬네 그리고 엠테가 거반수가 더 많았다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우리 퓨즈들이 먹으래 아 안 되는데 빨리 먹어요 아니 좀 끝났어 니가 먹고 때릴 거잖아 안 때릴게요 어때 네 맛있다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고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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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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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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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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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좋은데 니들진 모르겠지만 니가 있어야만 니가 완성돼 You got there!